I will face myself to cross out what I need 그쵸, 전본 누누 사기성을 그 스노우블링을 잘 굴려나가려면 탑과 미드가 쌩쩍을... 누누! 칼픽! 자 거기다가 신발실... 아이템 이거 진짜 누누 장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긴장됩니다 어? 아...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? 근데 이게 보고도 못 먹는가 이게 정설이거든요? 그렇죠? 지금? 우선권이 누누에게 있어요 이거는 장타를 쓸 생각을 할까요? 오! 먹었어요! 먹었어요! 먹었어요 달려라 누누! 자 보일수고 도망가죠 보일수고 도망가죠 어 금에 피했고요 이거 살았어요! 레오랑은 꺼보이죠! 아카스 배웠었거든요! 아카스 배웠었어요! 전맵에 영향을 끼치는 스노우블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아아 3레벨! 지금 정글 쥬도권을 완전히 쥐고 있기 때문에 누누 또 갔죠 상대방 정글이 마치 어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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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пол 다 모이곧 있어요 다 모이골어요 와 억소서? NRл파치 어? 게임 종료 됐습니다 아이카리 어 레드먹는거 보고 게임 종료 자 자크가 체력이 너무 없게 오 라이즈 위치가 불러 오 근데 볼벨 라이즈가 아 이지리얼이 끌려갔는데 블리츠를 먼저 녹이고 아 트위치가 이지리얼에 마무리 못했어요 절대웅도 잘 들어갔고요 라이즈가 트위치 전사 트위치가 없습니다 트위치가 없다면 자크가 너무 오래 버텨네 지금 오 레오나가 자기 목숨 던지면서 자크 살리겠다는거죠 그러면서 라이즈가 붙는데 이지리얼이 우리 하나에게 헬카린 더블킬 라이즈 라이즈 스킬 쿨을 돌릴 수 있네요 오 누누 누누는 약해요 볼리베어가 셉니다 생각보다 볼리베어가 잘 강력해요 아아악 왜 우리 맥디가 안맞아요 몇번을 위로는데 한방이 안들어가고 오히려 미니언 때문에 헬카린이 도망갑니다 나이스게임2 유니